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빠르게 끝낼 것 같아요 지난 마태복음 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하지 않고 좀 빠른 속도로 그냥 쭉 읽어가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마가복음도 찾아본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많은 나눔들을 다시 나누고 그냥 정리해 나가는 그런 수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90%가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나지 않고요 거의 같은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떤 책으로 배우셨을 때는 마가복음을 거의 배우시는 적이 없을 거예요 주로 마태복음을 주로 많이 다루고 마가복음을 잘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다른 복음서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서가 마가복음을 많이 레퍼런스 했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죠 그럼 우리가 마가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제일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제일 먼저 다루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훑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복음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족보부터 먼저 다뤘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출생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이부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조금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많이 다루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이를 조금 더 포커스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적으로 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곧이라는 말이에요 곧,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어떤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곧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곧이라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거의 마가복음에 걸쳐서 한 50번 정도가 곧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의 첫 부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과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이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죠 어떤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계보를 말하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좀 어떤 다른 각도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또 병자들과 이런 죄인들 가운데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이렇게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이 그 죄인들 그 병자들 그리고 또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피곤해 하시고 그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마가 영어로는 마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마커스 워십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명하죠 한국에서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데 그 마커스가 바로 마가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마커스가 마가라는 뜻이고 또 우리가 마르코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가를 얘기하는 거죠 다 마가라는 이름에서 다른 언어로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그렇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제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쓸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 마가복음은 누구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속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은 베드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각도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면서도 또 사도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서도 배웠고 또 베드로에게서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면서 마가의 행적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지만 마가는 사도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기도 하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어떠한 식으로 불렀냐면 우리가 한번 베드로 전서를 잠깐 가서 보도록 하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죠 굉장히 베드로가 마가를 아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마가를 아꼈었고 그리고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 단어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초대교에서 마가는 좀 더 부유한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고 거기서 또 성령을 받는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라는 개념은 2층에 있는 조그만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사실은 표현하기보다는 홀이에요 굉장히 큰 홀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몇 명이 되는 120명의 성도가 그 안에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작은 어떤 다락방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홀 같은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어떤 기초를 놓았던 장소가 마가의 집이었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마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마가는 마가라는 이름 이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요한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다른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항상 요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을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마가를 지칭하는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마가의 이름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2절에서 가서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즉 다시 말해서 마가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요한으로 많이 지칭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골로세서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세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세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어요 사도바울이 한 이야기죠 사도바울이 마가를 영접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 그랬어요 생질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낯선 단어죠 생질이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생질이라는 말은 진짜 성경에서만 본 것 같아요 제가 실제적으로 생질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생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조카요? 생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혹시 다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나요? 뭐라고 써있다고요? 커즌이라고 써있다고요? 네 그건 NIV 버전인가요? 네 다른 성경을 가진 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현대어 성경인데 여기서는 4천명이라고 되어있는데 바나바의 4천명이라고 되어있는 많다 자 그러면 NIV 버전에서는 커즌이라고 지금 되어있고요 뭐 그 다음에 현대어 버전에도 커즌이라고 되어있다는 거죠 조카니까 아 조카면 네퓨죠 그죠? 그러면 성경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가는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인가요? 조칸인가요? 뭔가요? 사촌과 조카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뭘까요? 사촌 같은데 히스텔스 써는 왜 조카죠? 네 아 그럼 그렇게 되면 그러지 네 자 그 골롯에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생질이라고 얘기한 단어가 nspios라는 단어를 썼는데 nspios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는 이 사촌과 조카가 같은 단어를 사용돼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조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사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사촌이다 조카라는 표현을 빼고 생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인지 사촌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nephew라고 기록을 했고 대부분의 성경은 cousin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사촌이나 또는 조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생질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냥 relative다 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영어를 또 보시는 분들에게서는 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한글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사촌이라고 보기도 하는 그래서 그래서 그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었죠 그 부분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헤롯이 죽고 25절에 보시게 되면 바나바와 사올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안디옥 교회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올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올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바나바와 바울이 근데 4절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도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그룹으로 가서 그랬어요 그룹으로 떠나죠 그런데 9절에 아니죠 9절이 아니고 13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여기서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요한이 바로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난 후에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중도에서 하차를 하고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은 계속해서 1차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마가가 1차 전도여행에서 하차함으로써 사도바울에게 속된 일을 말하면 찍혔어요 찍혀가지고 너 이제부터 너 아웃 그래서 찍혀가지고 나중에 2차 여행을 떠날 때 바울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죠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게 돼요 그 부분이 15장에 기록이 되어있죠 우리 한번 15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시게 되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언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그룹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이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심히 다퉴요 그러고 나서 각자의 길로 가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르로 떠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자기 길을 떠나죠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마가를 중간에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고 그 길로 인하여 서로의 각자기를 떠나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의 조카였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도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다다를 수 없는 그런 한계의 그런 일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러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1차 전도여행에 거기서 중도 포기를 하는 마가를 보면서 넌 이제 넌 끝 너 이제는 나 따라오지 마 그러고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마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인상을 갖게 되고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러나 그러나 나중에 마가를 또 굉장히 아끼게 돼요 나중에 사도바울이 마가를 잘못 자기가 잘못 이해했고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바울이 디모데 서를 가서 보시면 우리가 디모데 디모데 후설을 한번 가서 보죠 디모데 디모데 후설을 디모데 후설을 기록할 때는 마지막 로마에 감금되어 거기서 있을 때 편지를 쓴 건데 그때 내용을 보시게 되면 11절을 보시게 되면 4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디모데 자기의 눈이 자기의 눈이 잘못됐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마가가 굉장히 착실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도바울도 나중에 인정하게 돼요 바나바가 옳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곳곳에 사도행전이나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마가라는 사람이 대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성경에 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까이서 예수님의 하신 말과 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마가보금에 적게 되죠 그래서 마가보금은 조금 제자는 아니었으나 굉장히 제자로서의 어떤 모습으로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가보금에는 아람어로 몇 가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가보금에서 또 사용된 이 헬라어는 어떤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굉장히 좀 수준 낮은 헬라로 기록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의 교육 수준이 좀 낮은 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가보금을 통해서 마가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리고 또 마가는 어떠한 각도에서 예수님을 서술했는가 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백그라운드로 좀 이해를 하시고 난 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마가보금을 좀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가보금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의원이 광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못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완전히 스킵돼 있어요 완전히 하나도 기록이 돼 있지 않고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어렸을 때 대부분의 내용은 다 그냥 삭제되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사야 그래 그는 예언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그는 갑작스러게 등장한 분이 아니라 예전 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오셨던 그러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그는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오신 메시아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의 요한이 광에 이르러 죄의사함을 받게 하는 해계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해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회계는 메타 그리고 누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타라는 단어는 체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타라는 단어는 체인지 그리고 누스라는 것은 마인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회계라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내가 회계를 하는 것은 내가 되돌이킨다 내가 마음을 바꾼다 내가 turning around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회계는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세를 전파했다 그랬는데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페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낸다 떠나보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게 되면 대속제일에 아사셀 염소를 잡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사셀 염소를 잡아서 그 하나의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죠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는 죽이지 않고 광야로 그냥 내보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광야로 내보냈다 가 바로 그 아페시스라는 단어예요 떠나보냈다 그러니까 죄를 떠나보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떠나보낸다 없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하고 죄사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떠나보내는 것 샌더웨이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었죠 그러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냈냐면 나는 종과 같은 그분에 비하면 나는 종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그분 앞에 나는 그의 신발 끈을 매는 것 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흑의 먼지 같은 존재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세례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예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도 나서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는 가진 게 많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라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의 신발 끈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종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세례는 무엇을 의미했죠 물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ip 길을 놀아야 한입 두 번째 네, 네, 네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소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은 뭐라고요? 물세례였죠 그 스스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말씀했죠 그런데 요한의 물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리고 예수는 물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례를 주신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세례는 불세례와도 함께 지칭되죠 다시 마감으로 돌아와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제가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마태복음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죠? 죽음을 표현하죠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 부활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물 세례를 받고 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으로 잠깐 우리가 돌아가서 그 똑같은 장면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3장이죠 1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의 같은 내용이죠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서술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다른 점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 또는 영어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를 무슨 단어를 사용했냐면 에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에피라는 단어는 뭐냐면 언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언했다 어폰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떠한 단어를 사용했냐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에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이스라는 단어는 어떠한 내용을 가졌냐면 어폰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투 또는 투 라는 단어를 가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그에게 외주하심과 내주하심으로 나타났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외주하심으로 그에게 어폰한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가복음에서는 인투 하는 그런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투와 어폰이라는 그 두 가지의 성령이 임하심을 모두가 볼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볼 수 없으나 마태복음에서는 헬라우로 에피를 사용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령을 받으시는 그리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 어폰과 인투라는 두 각도에서 이 두 기자가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 Beloved Son 즉 다시 말해서 Beloved Son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다윗을 지칭하는 단어였었죠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간단하게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간단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할 시간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을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 이제는 회개할 시간이다 라는 것이죠 갈리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신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거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깊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뭐 이것을 직역으로 한다면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만들게 만드는데 내가 너를 만들 건데 사람들의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기도 한데 조금 다른 뉘앙스를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겠다 내가 너를 먼저 만들고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먼저 만들고 그럼으로 말미야마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먼저 만들겠다 뭐로 만들겠다 제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제자로 먼저 삼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제자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될 부분은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었죠? 예수님이 분부하셨어요 어떻게 분부하셨죠?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가 먼저예요? 제자를 삼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제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예수를 위해서 일할 수도 없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가 되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세배대의 아들 야거부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는데 세배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야거부와 요한의 가정은 조금 더 부유했던 가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배도 있었고 그들을 품삭스를 주고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세배대의 아들 기억하시나요? 세배대의 어머니 누구? 마리아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누구였어요? 세배대의 어머니? 세배대의 어머니? 세배대의 어머니? 살로매였죠 살로매였어요 세배대의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기 딱 한 번 나오죠 그 아버지 세배대 한 번 다 나오는데 누군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기록이 없어서 그러나 세배대의 아버지 그 아버지 세배대를 등장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이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인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롬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래서 그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귀신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당에도 귀신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귀신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거를 한 가지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내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내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이 내가 성령을 처음 딱 받았을 때 그냥 오셨나? 하고 갸우뚱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나 귀신이 내게 올 때는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의 내가 올 때는 언제 어디서 들어왔는지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몰라요 언제 왔는지 몇 마리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귀신같이 들어와서 몰라요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데 귀신이 우리에게 올 때는 귀신이 언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귀신같은 귀신같은 그런 따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떤가요? 이런 귀신 따위도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주셔서 나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누가 찾아왔나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계신데 찾아온 게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귀신 따위가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를 또 기억하세요 귀신은 우리의 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는 것은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지 귀신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귀신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인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귀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섭죠 귀신 그러면 무서워요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때 귀신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면 귀신은 나에게 더욱더 강하게 임해요 내가 무서워하니까 귀신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쫓아내야 될 존재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귀신을 무서워하죠?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서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서 내다리 내놔라 이걸 너무 많이 봐서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서 귀신은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무서워하면 무서워할수록 귀신은 나에게 진짜로 무섭게 임해요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 우리가 쫓아내야 될 더러운 존재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용을 잠깐 좀 보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제니이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재미있느냐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죠 존재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에요 이게 뭐 하나 이상이 둘인지 셋인지 다섯인지 열인지 백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 이상 우리라는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귀신이 무더기로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미치죠 이상하게 미쳐요 그런데 귀신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 사람이 신령해지죠 신령해져요 아니 무당그들이나 귀신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동자승이 있다는 등 자기를 돕는 귀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귀신들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존재가 그를 다스리고 있으면 그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요 그런 가짜 무당들 말고 진짜 무당들 있잖아요 신들림 받은 그런 무당들 신령한 일들을 한다고요 무대보로 막 그냥 여러 귀신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한 귀신이 그거를 해요 무대기로 막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지금 여기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제대로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봤죠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들을 멸할 자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 잠잠하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귀신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잠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알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귀신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한, 아무리 정확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귀신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거짓의 존재예요 예수님은 거짓의 존재로부터 인정받지 않으세요 절대로 성령으로부터 인정받으시고 성령으로부터 증언되시지 귀신으로부터 증언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래서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나오라 그러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죠 서로므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명언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귀신들이 나온 거죠 귀신이 나온 게 아니라 귀신들이 나왔어요 복수로 막 튀어나온 거죠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봤을 때 뭘 해야 될까요 1번 성경책을 들이댄다 2번 십자가를 들이댄다 3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낸다 귀신은 나의 능력을 보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냥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예? 안 돼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귀신을 떠나게 하는 것은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사용하는 자에게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저 예수의 이름을 명했다고 해서 귀신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는 거지 나의 말과 나의 어떤 어떤 표현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귀신이 튀어나오는 거지 내가 그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거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운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왜인지 아시겠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것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줄을 찬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것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이 언젤까요? 이것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시간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나가시고 한적한 것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셨고 가시고 한적한 것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모든 것은 일어났다, 나갔다, 갔다 라는 것은 과거형으로 사용됐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일어나셨고 나가셨고 또 한적한 것으로 가셨고 그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됐는데 기도하셨다 라는 것은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사용됐어요 미완료형으로 사용됐다 라는 것은 기도를 마치셨다 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 하시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일어나셨고 나가시고 가셨다 라는 것은 모두가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됐는데 이것은 과거형이긴 하지만 미완료형으로 사용됐다 이건 좀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오시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서 이르되 제자들이 만나서 모든 사람이 줄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에게로 가자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 가서 만나 주셔야지 왜 안 만나 주셨을까요?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와 무리들 제자와 무리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리들은 주로 왜 쫓아오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어떠한 존재를 사용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잠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병을 낫는 것이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먹을 것을 얻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뤄내기 위하여 예수를 사용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무리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예수를 찾을까요? 죽게 경배하기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때문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기가 먹을 것을 얻는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예수를 찾는 걸까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라는 존재를 통하여 내가 결국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무리예요 예수를 찾는 무리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많을까요? 무리들이 많을까요? 무리들이 훨씬 많아요 무리들이 훨씬 많아요 제자가 많은 게 아니라 무리들이 많아요 그 무리들은 지금 현대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떠나시고 정말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고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갓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누가? 무리들이 무리들이 그렇죠? 자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나병 환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낫고 싶으시겠어요? 있으면 고쳐주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마음일까요? 정말 간절히 병에서 낫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낫고 싶은 정말 이 험악한 병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간구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했는데 이 간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을까라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찾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할까요? 내가 나병 환자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예수가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문제는 그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불확실했었어요 저분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저분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 그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물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는데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만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첫 번째,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있음 주고 없음 말고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아니요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대 어떻게 찾아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예수를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다 우리가 예수를 간절히 찾으면 그의 극류를 입어요 그러나 간절히 찾지 않는 자는 그의 극류를 입을 수도 그를 만날 수도 없어요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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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위기에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을 온전하게 아시면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래위기를 모르시면 이게 지금 어떠한 행동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없을 거예요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는 성한 사람 곁에 올 수 없어요 그가 성한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뭐라고 소리쳐야 돼요? 타메 타메 타메라가 뭐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죠 정상인 사람은 나병 환자의 곁에 가면 안 돼요 그의 곁에 가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 사람은 부정을 씻게 되는 기한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정상인에게 곁에 가서도 안 되고 정상인이 나병에게 근처에 가도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어요 그렇죠?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꼭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명하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만져 나병 환자 더럽게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을 만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리에게 대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예수님은 극률함을 그에게 보이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가보검에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은 병자들과 버림받은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극률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류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 현류병을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정하게 돼요 현류병이 있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요 근데 그 현류병 환자의 부정을 예수님을 예수님이 취해가시고 그에게 고침을 주세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 그가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예수께서 취하시고 그에게 나음을 주세요 나의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돼요? 예수께로 전가돼요 나의 더러움 나의 죄가 예수께로 전가돼요 제가 레위기를 나누면서 이 희생양에게 안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 양을 데려온 사람이 희생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양에게 안수해요 왜 안수한다고 그랬죠? 나의 죄와 이 동물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가 죽지 않죠 이 동물이 죽는 거죠 그죠? 이 동물이 나의 죄를 온팍 뒤집어 쓰고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희생재물의 동물이 나의 죄를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졌을 때 예수님이 그의 부정을 가져가시고 그에게 병나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가 부정해지고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가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거는 레위기를 이해하셔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죠 나병 환자가 낳았을 때는 그냥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병에 낳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라는 선포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낳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낳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것을 선포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낳았다라고 인정받지 못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그에게서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선포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세요? 아니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런데 그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또 나오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로 나왔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리들 그렇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 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러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번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이 가보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가보나움은 어떤 동네죠?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죠 가보나움은 가보나움은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문정 문정성세를 이룬거죠 근데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도를 전했다 그랬어요 자 도를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 닦은 사람 같죠 도를 전했다 그러니까 도를 닦은 사람이 도를 전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뭐를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말씀 the word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게 뭐예요? 귀신을 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병을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읽고 있는 것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이에요 예수께로 나오는 것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나아왔죠 그죠? 이 중풍 병자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이 예수께로 이 중풍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로 나아왔다라는 거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를 데려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누가 많았다? 제자가 많았다? 무리가 많았다? 무리가 많았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지붕을 생각하는데 그런 지붕이 아니에요 옛날에 고대시대에는 그런 지붕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뜯어낼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뜯어냈 라는 거예요 중풍 병자를 상에 달아내렸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성경 속에서 참 드물게 나오는 그런 장면 그 중풍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았다고요 중풍 병자를 예수께로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죠 종을 고쳐주셨어요 종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나요 아니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나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의 종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종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 중풍 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중풍 병자를 예수께로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를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믿음이 아닌 나의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도 고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라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셨어요. 중평병자를 예수께로 데려와서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의 그의 믿음이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의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칠 때 병자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가 나음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믿음을 보고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갑자기 예수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병자를 낳게 할 때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들이 믿음이 잘하도록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예가 성경에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붕제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앉아서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라 왜 그의 죄사함을 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있으나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일부러 그들 앞에서 죄사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라하시니 상을 가지고 그가 나가니까 다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죠. 그러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나가는 것을 서기관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당연히 봤어요. 그들 앞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서기관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 또한 무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건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이뤄라. 바리사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짜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어요. 레위는 세리였죠. 그때 당시에 세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매국노 같은 존재였죠. 그렇죠? 세리를 세금을 거둬갖고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는데 예를 들자면 로마 정부의 10을 내야 된다면 거의 4배를 받았어요. 40을 사람들에게 갈취해서 10은 로마에게 주고 30은 자기가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국노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세리들을 가장 미워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레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집에 가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파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와서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죠.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경건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한 자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너희들은 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행동하는 동안에는 너희들은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의로우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죄를 걷어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랬죠. 그렇죠? 요원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원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 아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헌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는이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함께 금식을 하고 있어요 바리세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요한의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자 이게 뭔 말이에요? 금식은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금식은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금식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금식은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왜? 아니 율법에 금식을 언제 하라고 했느냐고요 한 번이요? 언제요? 언제요? 대속제일에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구약을 잘 모르잖아요 율법이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율법 율법 그러는데 율법이 뭔지 몰라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율법을 공부했는데도 지금 모르잖아요 율법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언제 율법을 율법에 금식하라고 했는가 율법에는 금식하라는 말이 없어요? 율법에 금식하라고 했는데도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뇌위기 뇌위기 23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 진이라 이것은 무슨 규례예요? 이건 대속죄일의 규례죠 대속죄일의 규례예요 대속죄일의 규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맞나요? 그죠?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지금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일곱째 날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에요 그죠?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인데 이날이 뭐예요? 용키퍼죠 이게 용키퍼예요 용키퍼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왁께 화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를 괴롭게 한다 라고 그랬어요 영어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deny yourself deny yourself 라고 돼 있죠 또는 어떤 성경에는 you shall afflict yourself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afflict 또는 괴롭게 한다 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네가 겸손히 행한다 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괴롭게 하고 어떻게 괴롭게? 네가 fasting 함으로써 겸손해진다 라는 말이에요 네가 금식함으로 겸손해진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괴롭게 한다 라는 말이 바로 금식을 한다는 말과 동일시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말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막 자해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자해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하는 것들이고 여기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아까 영어에서 읽으신 대로 deny yourself 네 스스로를 부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금식을 왜 할까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죠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아사해서 죽잖아요 그렇죠? 안 먹는다고 안 죽지요 아마 한 끼 걸은다고 죽지는 않지만 우리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금식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deny yourself 네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은 흙이잖아요 흙이잖아요 흙은 뭐예요? 흙에 생명이 있어요? 흙에 생명이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필요한 음식을 꼭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금함으로써 내 스스로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식으로 함으로 뭐가 돼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흙의 먼지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 대속죄일에 금식함으로써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전혀 알 수 없죠 금식한다는 걸 그렇죠? 그냥 괴롭게 한다고 돼있죠 어제 금식하라고 그랬어 네? 그래서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을 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금식을 어떻게 행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이다 우리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뭐예요? 너는 왜 금식 안 하는데? 예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왜 너는 금식 안 해? 라는 거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는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행했던 율법의 행위들은 어떤 행위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율법의 행위들은 뭐였어요? 그들은 보여주기 위한 쇼오프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금식을 해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고 나는 금식을 함으로써 나는 경건한 자야 라고 그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잘남을 나타냈어요 그것들은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 한 거예요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그들이 따른 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보여주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행위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보죠 우리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니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당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편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의 연락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냐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해버리고 줄인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롭게 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뭘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들의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단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는 금식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들의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자기가 금식함으로써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남을 도와주고 극률이 여기는 것이 금식의 의미인데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온갖 자기들의 행위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불을 주셨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나 안 쳐다봐? 우리 애가 그러는 거 있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서 나 지금 밥 안 먹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 나 그러면 죽을 거야? 내 자식이 내 앞에 와서 밥 안 먹으면서 그런 협박을 하고 있어 나를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면 안 돼요 빨리 빨리 드세요 그러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절대로 받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하는 금식들이 하나님이 받는 그런 금식이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는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금식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묻는 거죠 너희들은 왜 하는데? 너희들 왜 하는 거야? 누가 하라 그랬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하는 행위였어요? 아니 기억하세요? 예전에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그 850명에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경쟁을 할 때 그 바울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부르지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뭘 했어요? 자기 몸을 막 자해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자기 몸을 자해했어요? 보라는 거죠 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나 괴롭게 하는데 나 좀 바라보라는 거죠 네?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막 괴롭게 하면 나를 볼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누가 하는 행위예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하면서 왜 나를 안 쳐다보느냐 이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놓고서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난 금식했는데 넌 왜 안 하니?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되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서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거울을 쳐다보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잘랐다고 나타난 거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꾸지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는이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뭔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나와 함께 즐거워야 할 시간이지 금식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언제 언제 금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뺏길 날이 올 때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금식과 이 낡은 옷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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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